장여수 최고의 로맨곡송으로 보상한 드라마 연애시대의 주제곡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DJ가 아니고 게스트라는 거 활동하고 있기때문에 괜찮아요 가요풍경에도 아 가요풍경에도 나오시고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최하정의 파워타임 허승이 형의 가요풍경 등등 SBS에서 5개 근데 DJ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예 좀 솔직히 조금은 아 괜찮아요 마음속돼요 준비한 경우가 장기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원래 4명입니다 아 4명이요? 4명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집합! 자! 멤버집합! 바이킹 로고송 바이킹 로고송 바이킹 로고송 바이킹 로고송 바이킹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다 바이킹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좋다! 삼각시설 건너 슬라이드를 건너 점핑볼을 건너 슬라이드라도 승금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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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은 SBS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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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는 MC주의 최고 최고 하지만 오늘도 이경규는 날방해 이경규는 하하 다 차타가 포기하는 SBS 라디오 인기 게스트의 파워를 돌려줍니다 그룹 스윗쏘로의 김영우, 성진환 도전 시간대의 20초입니다. 준비! 스윗쏘로 점핑 침껍다리 끝났습니다. 담으 삼각시섭 역시 끝났습니다. 스윗쏘로 성진환 슈퍼바이킹 봉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스윗쏘로의 김영우 봉을 잡았고요. 자세히 잡았습니다. 성큼성큼 전진 부분이 스윗쏘로의 김영우 도전을 했습니다. 담으쏘로의 김영우 슬라이브 구경입니다. 퍼뜨렸습니다. 적에서 항상 진환 슈퍼바이킹 돌고리를 탔습니다. 자, 전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게스트가 디젤을 제치하고 오늘 방송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윗쏘로의 성진환 벌써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성진환 자, 시간에 지체면 안 됩니다. 빨리 오르셔야 되는데요. 성진환 첫째 성공 인기 게스트팀 김영우 자, 스윗쏘로 자, 덧셈 퀴즈 넣었습니다. 99 더하기 58 오늘 출근자 중에서 여기까지 가장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지상우가 호름롤 라이디까지 왔습니다. 자, 호름롤 라이디 스윗쏘로 자, 출발 쭉 갑니다. 자, 놀이를 쫓고 있습니다. 스윗쏘로 김영우 성진환 자, 기름을 잡았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초 남았습니다. 자, 빨리 오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터스팀 퀴즈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자,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루스로 한 번 지고요. 자, 시간 전화로 탈락국락 오늘 화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바이킹 사상 최악의 성장 완전히 구겨진 라디오 스포츠 감사합니다.